이제 제가 뭐 할거냐면요 네 복대할거에요 일단 도적은 왜 맥스강이냐면요 아크강 해야지 골드 백득이 증가하는데 울강은 딱히 없거든요 어차피 모험 자동만 돌려서 안합니다 자 이거 똥 떴죠? 괜찮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바로 이걸 노려야죠 휘리비리빠라뽀 뾰라롱 제발 임피! 임 불편 괜찮아요 흔한 일이니까 고리스 무료 한번 나오겠네요 일단은 이것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드몸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누비스죠 요 아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드몸에서 거의 최강자라고 하더라구요 악강 빨리 찍어볼게요 좀 부족한가? 부족하면 옮기면 되지 뭐 발이 몇 개 모자라 을맘인데 416개 필요하네요 골드는 52억만 있으면 되니까 아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더 키워될 게 뭐가 있지? 니스타 말고 최종 나온 게 뭐야 최근에 옛날 아이디 도적 빼고 어 누트 궁수를 키워야 되는구나 오시리스도 키워야 되나? 뭐야 오시리스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뭐지? 일단 성기사 도적 궁수는 애껴야겠네요 성기사 궁수 그러면 일단 빼고 얼마 안하네 거의 다 됐죠? 와 골드 쫙쫙 빠져나가네 궁수 성기사는 애께라고 했죠? 소환사 또 애껴보자 뭔지 모르겠습니까 궁수 마법살 좀 빼볼까? 좀만 옮기면 되죠 요정도 요정도 느긋하게 자 이러면 바로 강화해보겠습니다 아누비스 오늘 한마디 누가 패버려야죠? 으응 뭔소리야 이 왜 모자라 145개가 모자라네요 아 이러면 좀 애매한데 이게 좀 애매한데 145개 이제는 강화할 돈도 있어야돼 야 돈 그지네 진짜 자 일단은 요정도 까지 하구요 수화 좀 합시다 먹어 그냥 자아 매겨주고 이러면 딱 될겁니다 15개 모자라다고? 너무한거 아니냐고 갈어 이러면 될겁니다 자 이러면 깔끔하게 아깡 아누비스 다 오겠습니다 골드가 진짜 많이 들어요 뭐하나 키우려면 그래서 미리미리 애들을 키울때 좀 세팅 잘해놔야지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악강 아누비스 만들었네요 자칼무리 자칼의 우두머리 자칼의 울부짐 뭐 아주 멋있어요 질령 자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잠시만요 인피니카드 뭐였지 앙 몰라 앙 앙 악티파티 아무튼 그냥 갈게요 자 일단은 지금 자 도적 하고 이제 궁수도 뺄거에요 도적하고 아린 위즈니깡 음 음 음 됐다 이렇게 끼워가면 되겠다 네 오케이 어 에헤 자자라 비밀에 와 무한한 탄생의 에메랄드 딥탑 세보인거 한번 끼고 갈게요 호오메 12만 증가되네 R등급이네 이제 자 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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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가리 액션 갈가리 액션 과연 점수가 얼마나 떡상할지 궁금한데 가로 가보겠습니다 나 세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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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한얘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해야지 딜이 좀 더 상승하거든요 비켜 어 5% 변환 오케이 처음엔 심박했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에헤 자 그냥 마음의 결속으로 가볼 에헤 이게 나을거 같은데 장자가 없으니까 저거 좀 키워야겠네요 방관일 있으면 좀 더 딜이 생길거 아냐 잠깐만 도적 전용 하나 있잖아 아하 도적 필요없는거는 나중에 키워야겠네요 자 일단은 요걸로 갈게요 일단 극딜을 누가 하느냐 아 이것도 문제네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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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충 보시면 다이어 얼마 쓰셨는지 알겠죠? 아 루비구나 아무튼 경험치 상승은 더 이상 강화가 안되죠 자 그럼 스킬 찍어볼게요 일단은 공격 속도 일단 다 만당 찍고요 도적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아누비스 쪽에 일단 다 찍어주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얘는 필요 없고요 에헤 개꿀 딜러에다가 도적인 건 얘가 용매간 돌파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...네 그러면 바로 가보죠 갔읍쇼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 죽여버려야죠 동네 추천해 있는 애들로 다 썼습니다 특히나 페르세스 제외한 상위권 다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로 아린 맨 아래 있는거 넣습니다 지금 껴주세요 참고로 저번주 기록은 이정도 기록이 얼마나 증가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으 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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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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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